뭐 하자는 건데? 일 일 그래 그럼 좋은 말로 할 때 일 얘기 말고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니다 그냥 일 얘기도 되도록 하지 마 그냥 너 갑자기 작가가 돼서 나타나면 내가 너 진짜 멋있다 너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환영해 줄 줄 알았어? 아니면 박수쳐 줄 줄 알았니? 지금 이 친구야 진짜 왜?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야 너는 쉽겠지? 나한테 말 거는 거 왜? 네가 찾으니까 근데 나는 너한테 일방적으로 차인 나는 안 쉬워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조차는 안 쉽다고 어? 너 너 한 번만 더 네 네